반갑습니다. 책먹는 여자입니다. 제가 주식 공부도 하고 있고 재테크 공부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데요. 오늘 제가 며칠 전에 펀드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분, 매초 활용하고 계시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에서 증권이 한 달 됐나요? 카카오 증권 시작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펀드 상품이 되게 조금 이거 괜찮다 싶어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디로 들어가시냐 여기 지금 점 3개 보이시죠? 오른쪽 맨 아래 점 3개를 콕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 지금 제가 100만원 넣어놓은 이유는 5% 이자 들어가는 게 있었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페이를 콕 찍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에 투자로 합니다. 그러면 펀드 앤 지금 뭐 새로운 게 들어왔다고 떠있죠? 그 다음에 콕 집어봅니다. 그러면 상품 목록이 좀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직한 펀드, 합리적인 펀드, 똑똑한 펀드 제가 다 하나씩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보세요. 첫 번째는 삼성 거고요. 쭉쭉쭉쭉쭉 해서 현재 수익률은 거기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삼성 거로 해서 그냥 믿음직한 펀드 하나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AI가 관리해주는 합리적인 펀드는 인공지능이 계속 관리를 한대요. 이런 게 있군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아이티에 제가 하나도 투자를 한 게 없어서 지금 제가 글로벌에 쓰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스타벅스, 나이키, 코카콜라, 삼성 이런 데 가입했기 때문에 아이티 쪽을 하나 하고 싶다 생각이 있었는데 딱 이거를 눌러봤더니 똑똑한 펀드에는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저도 구글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사려고 그랬는데 주식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못 샀는데 얘를 펀드로 구입하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쭉쭉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얘는 좀 얻고 며칠 전 반등을 했었죠. 보시면 이 뭐 선치, 환매 수수료 없고 보수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하기를 누르면 이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최소 얼마부터? 천원부터요. 세상에. 최소 천원 이상부터 그러니까 일단 나는 투자를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두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접 투자부터 한 번 시작해 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3,000원 넣었거든요. 그럼 3,000원 넣으면 30일이면 9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3,000원 정도 내가 매일매일 투자해보겠다 하시면 괜찮고 또는 지금 나는 좀 그래 그러면 1,000원, 2,000원 또는 다양한 상품을 나는 경험해보고 싶어 하시면 여기에 1,000원 여기에 1,000원 각각 하나하나 1,000원씩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카카오페에서 이렇게 자꾸 뭔가 조금 트라이하는 것들이 되게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 코로나 영향으로 주식이 계속 빠졌어 이런 거 해도 일단 투자라는 개념을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저는 내가 해야 될 타이밍인가 싶으면 바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유망 IT 투자한 똑똑한 펀드 넣었는데 AI든 믿음직한 것 하나씩 살펴보시고 1,000원씩 나를 위해 1,000원씩 한번 시작해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 개설하는 방법이나 누군가 할 수 있다 이런 상품도 하나씩 보시고요. 딱 보신 다음에 지금 시작하시죠. 하시고 저한테 여기 영상 댓글로 나도 어떤 펀드로 1,000원 넣었어요? 2,000원 넣었어요?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만 해보시죠. 책 먹는 여자는 지금 올해에는 재테크 돈 공부 그 다음에 SNS 관련해서 많이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제가 약간 유튜브에 북 리뷰가 자주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요즘 팟빵에서 북 리뷰를 아주 열심히 올리고 있던데 그래서 팟빵 통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오늘 1,000원짜리라도 펀드 하나 가입해 보시죠.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